대시보드에서 프리미엄 스플리트 토큰을 인출하는 방법 디파이유 제품으로 얼터머에서 프리미엄 풀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스마트 올리트 앱에서 지갑으로 프리미엄 스플리트 토큰을 인출해야 합니다. 지갑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성화하여 스플리트 토큰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활성화하려면 일스마어트를 지갑으로 이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토큰을 인출하려면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스플리트 토큰을 인출하려면 디파이유 웹사이트에서 대시보드를 열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프리미엄 스플리트를 선택하세요. 왼쪽 상단에 마이 프리미엄 스플리트 이라는 사용 가능한 잔액과 페이아웃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금할 잔액을 선택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어베일러벨 프리미엄 스플리트 잔액을 선택하고 Next Step를 클릭합니다. 열린 창에서 프리미엄 스플리트 지갑 주소를 올리트 어드레스 필드에 붙여 넣어야 합니다. 주소는 스마트 올리트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주소 옆 필드에 출금하고자 하는 프리미엄 스플리트 금액을 입력한 후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하세요. 2단계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터 앱을 열고 해당 필드에 앱의 현재 코드를 입력합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수행되면 토큰 인출 요청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토큰은 곧 귀하가 제공한 지갑 주소로 전송됩니다. 지금 내역은 페이아우츠, 히스트리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원팀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